진공상태에 가까운 튜브 안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하이퍼튜브. 자기력을 이용한 추진과 부상으로 시속 최대 1200km 이상 낼 수 있는 미래형 초고속 교통수단입니다. 이는 서울과 부산을 단 20여 분이면 주파 가능한 속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는 하이퍼튜브 개발을 위한 종합시험장을 세만금에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과 충남, 경남 세 지자체가 유치전을 치른 결과 전북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부지평가위원회는 시험선을 수용할 수 있는 곡선 반경 약 20km 이상의 직선형 부지와 최대 50MW급 변전소 확보 가능성 여부를 비롯해 공사비와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총 9,046억 원이 투입되는 세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장 구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전망입니다. 시속 800km 시험 주행을 목표로 공기저항이 거의 없는 아진공 상태 튜브와 시험 선로를 구축하는 인프라 건설과 자기력으로 차량을 부상 추진하는 부상 궤도 연구, 아진공 상태에서 객실의 기밀성을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는 주행 차량 시험선 규모는 최소 12km 길이의 폭 12m 이상으로 부지 면적은 16만 2천 6백 제곱미터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전라북도와 부지 확보 계획과 지자체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타결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라북도와 사업 추진 방향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중 R&D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2024년 연구개발 사업 시작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전망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